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물에 관한 문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선택을 했냐면 부와 재물을 쌓는 부자의 역할과 부자로 되고 거기다 권력까지 같이 두 가지를 양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게 제대로 되는 삶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전국시대에 여불위 이름이 특이해요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같이 유지시켰느냐 시키지 못했느냐 그럼 현재 사회에서 현재도 대개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질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참고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불은 상인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사람인데 사마천에 쓴 사기에서 보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여불위, 여불위라는 사람을 소개했느냐 여러 곳을 오가며 물건을 싸게 사들이고는 비싸게 팔아 집에 천금을 쌓아두었다 이 얘기는 천금이라고 하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부자들은 옛날으로 올라가면 전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농사를 재어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시대가 발전돼 내려오면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여불위라는 사람은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특산물을 다른 지방에 파는 그렇게 돈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던 중에 인생의 삶에서 획기적인 절의 기회를 맡게 돼요 뭐냐면 후에 조나라 수사가 된 한담에서 장사를 할 때인데 진날의 소양왕의 태자인 안국군의 아들 영이인 그래 이인으로 그냥 불리더라고 이인이 인질로 와 있던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 출신 첩의 소생으로 서자 출신으로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하여튼 왕족이죠 말하자면 그런 여불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왕위에 어쩌면 오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줄 알았던 명이지 아마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권이 전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여불이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버님 농사를 지으면 몇 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면 10배는 이득을 올릴 수 있지 그러면 이건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 신나락을 예를 들어서 별시를 한 말을 하면 그럼 10배 하면 몇 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석상을 하면 장사를 하면 몇 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사 잘하면 100배의 이득은 올릴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물어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럼 한 날에 왕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부를 축적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라는 대로 여불이 판단이 되니까 이 인이라는 사람에게 왕위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500금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이죠 500금이라는 막대한 재물을 주어요 그리고 후원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 자칭해서 내가 후원자가 될 테니까 왕위에 한번 오라고 합시다 그 대신에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 이건 의심스럽잖아요 그 많은 재물 갖다 안겨주니까 서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재물을 더 불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의 집이 성대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순서는 우선 이인 당신께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알아봤겠죠 이인이라는 사람이 여불이를 알아보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압류를 의노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흥미가 생겼으니까 여불이와 뜻을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해요 이런 일이 작정을 해놓고 있은 다음에 각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왕이 정탈들이 있을 때마다 이에 개입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일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권에 왜?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보기 위한 야심이 숨어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자가 됐으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처럼 농사 지어서 10배 이익을 얻는 것도 싫고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보석상이나 장사를 해서 100배 이득을 올리는 것도 이것도 가당시 안타 이건 나한테는 안 맞는 생각하고 왕을 만들어내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권을 잡으면 그런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손하게 넣고 흔들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큰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할 욕심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나 난이 있을 때나 이게 투쟁이 있을 때 돈을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인이라는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작당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자기 애첩 자기 애첩까지 작은 만화니까지 왕가에 받쳐가지고 권력에 다가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가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역사에 나오는 거 하남과 남양 땅 10만 호 10만 호를 하사받았다 하니까 10만 가택이 가옥이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지방을 거기에 권력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승상의 자리 그러면 승상이면 옛날 장관 지휘보다 높게 국물총리가 되느니 그 이상한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보다 승상 자리에 이어서 그보다 높은 상방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요 왕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나라의 실세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뜻했던 대로 또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려야죠 그러니까 그 정점에 서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돈으로 일을 꾸며가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진나라의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걸 점점 심하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진시황의 왕을 왕위에 올린 일등공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기서 뜻하는 말은 뭐냐 재물과 권력을 양손에 나눠지고 휘두를 수는 없다 권력이면 권력 명예죠 명예하면 명예 또는 재물이면 재물 하나만 갖기도 복찬 우리 인생의 삶이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는 자산 전부 갖다 받쳐 놓고 하다는데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자기 애첩까지 다른 사람의 마누라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곤모술술을 쓰다 보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시황을 왕위에 올려 놓은 일등공신이 되었지만 나중에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돈만 가지고 부자 논만 하고 인심을 쓰고 사회에 기여하고 존이라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못하고 권력까지 심어들고 오히려 권력의 우위에 굴리면서 전 나라를 휘두를 하고 그런 일까지 했으니까 이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어느 도에 이제까지 머무려야 되는 그걸 지나쳐 가지고 하다못해 작당을 해 가지고 지금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인 기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재물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나왔듯이 그러면 부와 권력을 같이 거머쥘 수 있느냐 그럼 사람의 욕심이 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면 아마 권력도 갖고 싶은 생각이 가득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역사에서 보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먼저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그 경우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복하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다가 결국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할 정도가 됐으면 바른 여물위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거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럼 여기서 잠깐 역사의 평가를 한번 어떻게 평가를 이 사람에게 평가를 내리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그럼 지금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부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과 재물을 한꺼번에 거머쥐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의 하나의 경종이라고 보고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진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예요 맨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떨거지 왕족을 자격이 없었던 소자에서 출신해서 귀양살이 했던 그 이인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떨거지 왕족을 그러니까 떨거지 왕족이라 할 만큼 비하해서 역사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평가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떨거지 왕족을 일구의 왕으로 만들고 자신 또한 자신의 여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상인의 입장에서 한 나라의 실세를 거머쥔 정치 거물로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를 농락했고 그냥 가족 놀았다는 얘기예요 농락했고 이로 말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고 추락한 끝에 자결로서 아까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결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기를 쓴 사마처는 여물이 열전이란 그 이제 저서에서 평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위 이름만 알려진 자라 하고 간사한 자였다 그게 간사하다는 얘기를 갖다 붙여요 이름만 알려지고 간사한 실석이 없이 간사한 자라는 평을 간단하게 내린 것은 사마처는 사기의 통의 사기를 통해서 그 여불이 열전에서 평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불이 같은 부자가 돼서 이런 사람을 살 거냐 하면 이런 사람은 살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오는 과정 과정은 이 사람은 재미를 느끼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역사에 한 페이를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면서 이게 사실 못된 짓이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정상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러는데 곧 못 쓸수록 이상한 짓을 하면 돈을 앞세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이냐 그러다 보니까 부에도 재물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 사람부터 된 다음에 부를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상을 망쳐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된다 그러니까 부자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불 같은 부자는 되지 않으려고 아마 이런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막 한가운데 온갖 황금을 갖다 놓아놓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러면은 자료를 큰 걸 마음대로 가져다 놓아놓고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만 자기 역량에 맞는 자기 힘에 맞는 만큼만 자료에 황금을 담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욕심에 치우쳐 가지고 그러니까 땅에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냥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이기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가다 중간에서 사망을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글씨 복의 크기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가 우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이 된 다음에 부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회사에 조그만 회사를 해서 갑자기 땅 투기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말하자면은 회사에 종업원을 몇 명 데리고 있다고 해서 종업원들한테 갑질을 하고 하인부리듯 하고 짐승을 대하듯이 보러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매스캠에 가끔 오르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그저 부자로 사는 부자가 어떤 게 부자냐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빚 안 지고 그저 주변 사람들하고 여유롭게 웃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삶이면 족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한이 없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불자들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먼저 본 시간에는 이제 불사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부부를 이뤘던 얘기들을 지속해 왔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도 몇 시간 할 얘기들은 그냥 부를 가지고 농락했던 세상을 우습게 보고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옛날에서 중국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삶에 이제 우리가 표본을 교육적인 표본으로 삼을 수 만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 둘 쳐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무조건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서 답으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끝내기로 하고 기회성을 읊졸이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법사님의 차비감에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도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